여기 보면 영양 덩어리 참깨 효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요.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좀 약해지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항산화 물질 자체가 참깨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. 특히 두 번째 이게 니그난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활성산사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어떤 질병 자체를 유방할 수 있고 또 성인병 예방,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니그난 성분이요. 활성산소가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은 상당히 높은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. 풍부한 레시틴 같은 경우는 임질 성분으로 뇌기능도 활성화시켜주고요. 신체대사를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. 참깨는 이게 참깨를 짠 게 참기름이잖아요. 그럼 참깨를 그냥 먹는 게 좋은지 참기름으로 해서 먹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을까요? 참기름이 맛있잖아요. 참기름이. 참기름이 맛있을까요? 뭐가 날까요? 참기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깨를 볶아서 기름으로 짠 것입니다. 참깨는요. 지금 50%의 지질과 나머지는 단백질, 무기질, 섬유소가 있는데요. 참기름은? 네, 지질이 대부분입니다. 또한 이렇게 낮은 온도로 볶지 않고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경우에는 참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이 손실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유해 성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깨와 참기름을 굳이 비교하자면 참깨를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